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021 수능을 대비해서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얘기할 건 세 개의 주제야. 하나는 뭐냐면 문제수, 단원별 문제수를 통해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문제들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모의고사는 여러분 출제 주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현 상황 그리고 공부 정도 그리고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엄청 오랫동안 심사숙고에서 낸 거기 때문에 다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야. 그럼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가져가면 되는 건지를 분석해보자 이런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향성이 이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 개. 하나는 문제수에 대한 얘기, 하나는 난이도에 대한 얘기. 이거는 쌤이 느낀 난이도와 쌤이 어제 바로 시험을 봤는데 어제 바로 수업이 있었던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본 난이도까지 학생, 여러분 친구들이 느꼈던 난이도까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경향성, 방향, 트렌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가이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세 개. 자, 첫 번째 가보자. 자, 제일 먼저 단원별 문제수고요. 이게 문제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거거든. 먼저 이제 3월, 4월, 6월 한번 비교해서 보자. 개정된 첫 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여러 번의 테스트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문제수 가지고도 보통 이제 이전 교과였다면 3, 7, 7, 3이라고 하는 딱 정해진 룰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이렇게 나왔어. 1단원 2개, 2단원 2개, 6개, 3단원 6개, 4단원 6개, 5단원 4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봐라. 생명과학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포인트 잡는 게 3, 4단원이죠. 이렇게 여기 자극전달, 근수축, 항산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게 유전. 나머지 것들은 쉽다 해서 이제 막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막 안 보기도 하고 이런 건데 여기다가 문제수를 많이 넣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쉽게 느꼈죠? 쉽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 4단원 문제도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1컷이 48점이 나왔었던 이런 게 우리 처음 고3 되고 나서 봤었던 시험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요게 최근 경향을 잘 맞춰준 최근 트렌드와 난도 조절도 조금 어렵게 됐었던 문제였었죠? 요 4월 달 문제는 여러분 다시 다운받아서 많이 풀어보셔야 돼. 문제들이 괜찮아, 괜찮아. 좋아. 자, 그러면 요 때는 문제수가 어땠냐면 1, 2단원 합쳐서 3문제가 나왔고 3단원이 7개 해서 이제 보통 3, 4단원에 7개씩 내면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질 거다라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7개 나왔고 그 다음에 4단원이 6개, 그 다음에 5단원이 4개 해서 이제 요렇게 20문제가 나왔었다. 요게 이제 한 문제가 좀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유전 문제도 좀 트렌드 맞게 어렵게 나오면서 요거는 1컷이 43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게 둘 다 재생들이 없었던 거긴 한데 이 4월 달 거는 재생이 들어와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 문제들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 그래서 이제 살짝 공부가 덜 돼 있을 때 너무 쉽게 좀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되게 수월하게 봤었던 거 그럼 이거 오픈북 하는 친구도 있었지 뭐 어쨌든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때 와서는 이제 아 이제 고3 문제다 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 좀 어렵게 느껴졌었던 문제들 요렇게 그럼 이제 6월 달, 6월 달이 평가원의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정확한 가이드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지금 봤었던 건데 문제 수는 아마 테스트가 좀 있었던 것 같지요. 어떻게 됐냐면 요게 이제 두 문제, 두 문제, 여덟 문제, 여섯 문제, 두 문제 요렇게 나왔고 지금 바로 선생님이 총평과 해석양에 찍는 거라서 요게 뭐 딱 정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제 학생들이 물어보긴 하더라. 선생님은 이거 1컷 얼마 예상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선생님이 46점 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떠 있는 건 45가 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예상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패턴은 46점 아니면 47점 아니면 45점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릴 것 같았어. 보통 이제 시험들이 그렇더라고. 어쨌든 요 문제.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지금 3단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 수를 조절하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4단원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됐죠? 픽스가 좀 된 것 같아. 이거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항상 나오고 나면 그거를 분석하는 거지. 우리가 뭐 앞을 예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분석을 해보자면 4단원은 여섯 문제를 적합하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출제해주신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보고 갈 것 같고요. 이 가이드가 됐을 거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유전에 대한 가이드는 충분합니다. 4단원에 대한 가이드는 나온 것 같고요. 이 3단원이 살짝 조금 그래. 왜냐하면 이거는 학생들이 먼저 선생님한테 얘기하더라. 자극 전달이라고 하는 킬러 주제나 아니면 근수축이나 혈액 응집 반응 혹은 항상성 아니면 뭐 또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어떤 탐구를 세게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중킬러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 6평 때 사실 제시가 되진 않았어. 3단원 얘기하는 겁니다. 3단원. 해서 이 3단원을 보려면 9평을 한 번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유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손도 못 댔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괜찮은 문제들이 많았었죠. 6개 중에 4개의 문제가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에다가 지금 가이드를 꽉 세게 줬으니까 6문제 중에 4문제는 꽤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한 거잖아. 그렇게 됐으니까 9월 달에는 이제 3단원에 대한 뭔가 가이드가 있겠구나. 자극 전달이나 뭐 근수축이나 뭐 혈액형이나 방어나 항상성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시험의 점수가 어때요? 필요 없어. 알겠지? 시험을 보고 나서 피드백을 제대로 했나 못했나 이게 중요한 거지. 어쨌든 시험 문제수는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이제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까요? 자 가보자. 이것도 학생들 여러분 이제 주변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없어. 내가 느끼기에 어려워. 그러면 어려운 거야. 내가 느끼기에 쉬워. 그러면 쉬운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내가 문제를 풀 때 손을 못 댄 게 있었어.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돼. 알겠지?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어떻다. 지금 총평이니까 이게 이 문제가 통상적으로 어땠어. 라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지금 난이도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그냥 통상적인 얘기. 자기 자신의 느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샘이 느끼는 샘이 요 느꼈었던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중상 정도 되겠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된 거다. 기본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킬러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사이에 준킬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준킬러라고 할 게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기본이 18문항이 출제가 됐고 물론 이제 이거에 동의 안 하는 친구들 중에는 아마 요런 걸 거야. 14번이나 19번 같은 거를 샘이 그냥 기본에 넣어버렸어요. 준킬러 쓰기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렇게 18문항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킬러에는 두 문항 정도가 나왔어. 보통 문제 배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47, 8이 돼야 되는데 샘이 봤을 때 이 두 문항을 손도 못 대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46이라고 어제 학생들 질문에 대답을 했었던 거다. 근데 이제 비슷하게 나왔지. 그치? 요렇게 어쨌든 요 두 문항 이라고 하면 문제의 번호가 16번 17번 요렇게 이제 두 문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샘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 유전 파트에서는 우리가 연습해 볼 것들이 많고 전달되어 오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유전은 되게 중요하다. 잘 피드백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3단원은 너무 약간 기본형이고 또 이제 지엽이 많이 나왔나 이렇게 봤다. 어제 학생들이 뭐뭐 보다 뭐뭐가 조사 바꾸는 거 있지 뭐뭐가 뭐뭐 보다 이런 거 높다 낮다 이런 거에 조금 실수한 친구들이 있던데 그런 지엽이라고 하면 지엽일 수도 있고 그런 문장 패턴 그런 거 그리고 독감 그리고 뭐냐 말라리아 이런 그런 건 원래 다 나오는 거야. 실제 지엽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다 있으면 그냥 개념인 거지 무슨 지엽이 어디 있어.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샘이 보기엔 이렇고 여러분 친구들이 느끼기에 학생들의 입을 빌려서 샘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는 두 패턴으로 나뉘더라. 어떤 친구들은 그냥 상하 어떤 친구들은 샘하고 좀 공통인 애들이 있어. 중상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얘네들이 더 심하게 어렵게 느끼냐 그러진 않고 어렸던 문제가 다르냐 그렇진 않아 똑같아. 어떠냐면 이 애들도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제가 기본 문항을 18개고요. 킬러가 두 개인데 이렇게 얘네들도 16번 17번 빼고는 뭐 괜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 똑같아.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렇게 이제 평가한 친구들은 요 유전 두 문제에 대해서 손도 못 대겠어요. 아예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갈지 가늠이 안 돼요. 이건 손을 못 대는 친구들이야. 손도 댈 수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헷갈리는 게 한 두 개 있어요. 이래 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친구들을 선생님이 보니까 보통 이 아이들의 멘트는 이거였어. 저는 과탐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왜 늦게 시작했니? 구경수 잡으려고. 이러더라고. 어쨌든 그런 친구들 아니면 과탐이 두 개목인데 지금 생명은 살짝 잠깐 나중에 하려고 킵해두고 있고요. 다른 걸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보통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이 친구들은 12월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온 친구들 또는 제수생들 선생님은 제수생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제수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것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풀었고요. 이렇게 둘 다 풀고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검토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해서 아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뭐 점수가 뭐 잘 나왔어. 내가 뭐 시간이 남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항상 6평은 우리한테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니까 이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 요걸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돼. 어찌됐건 통상적인 학생들이 얘기하기로는 요렇게 요렇게 나뉘더라. 요런 거야. 해서 봐봐. 우선 그리고 이제 경향을 얘기할 거라서 오늘은 뭐 어떻게 공부하자. 이런 얘기는 여기서 잠깐 얘기하자.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본 문제에서 틀린 게 있잖아. 그치? 실수. 실수가 어딨어. 점수로 나오면 그냥 끝이야. 그건 실수 이런 거 없어. 틀린 게 있으면 지겹고 재미없고 하더라도 기본 문제를 이거 선생님이 해설 때마다 얘기하는 거 총평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10번 20번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아까 내가 지업이라는 건 없다 그랬지. 교과서 EBS 선생님이 준 개념 교제 어떤 거든 좋으니까 10번 숨은 계속 반복해서 읽어. 머리에 꽉 박힐 때까지. 알겠지? 그렇게. 그리고 이런 건 킬러 주제 가야지. 샘 같은 경우는 만점에 눈이라는 게 있고 선생님들마다 다 킬러 문제집들이 있으니까 킬러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이건 아는 것 같고 이건 아예 선도 못하니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이 많은데 비중은 7대 3의 비중으로 갑니다. 알겠지? 전체 내가 100분을 공부해 그럼 70분은 기본 공부하시고 30분만 킬러 공부하셔요. 알겠죠?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들은 잘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가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실수가 나왔다면 어떻게 실수가 나온 건지 내가 어떤 패턴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잘못된 건지 그 파악을 좀 해야 돼. 선생님이 어제 이렇게 얘기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이런 문제를 계산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계산을 잘 하다가 눈대중으로 보고 답을 써서 틀린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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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눈으로 풀었는지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팬들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시간을 썼는지 그런 것들 자기가 분석을 좀 해서 학생이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르겠지 그치? 자기에 맞는 피드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난이도는 이렇고요. 요즘에 이제 6평에서 제시된 경향성을 잠깐 보자 보통 첫 번째 6평쯤 되면 6평, 9평, 수능 이렇게 3개의 문제들은 기본 형태가 12개에서 14개 정도가 되는 거고 준킬러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되고 킬러가 2개에서 3개 정도 돼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조합이 되는 건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에 좀 더 강하게 힘을 실어줬잖아 그치? 아까도 봤지만 킬러 손도 못 대겠는 건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개 교과서를 튼튼하게 읽고 문제집에서도 기본 개념 허투루 안 보고 꼼꼼하게 체크한 친구들은 글을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된 거야 그럼 봐라 1컷이 45인지 46인지 모르겠지만 16번 17번 두개가 3점짜리 두개거든요 두개 틀리면 44잖아 44잖아 그럼 그 두개를 버리고 나머지 18개 다 맞췄다고 생각해 봐 물론 버리면 안 돼 이건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인 거야 버리면 절대 안 되지 18개를 다 맞췄다고 생각하면 44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그 점수 가지고 1컷이 되거나 2 완전 초반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기본만 제대로 해도 2 초반을 되게끔 세팅을 해 준 거는 이 기본 니네 이거 대충 보면 안 돼 이번 수능에서 대충 봤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 이렇게 메시지 주는 거 아니야 그죠? 쌤은 지업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어 기본 기본을 완벽하게 봐야 되겠다 기본이 진짜 중요하구나 유전 문제 마치고 여기서 틀리면 아무 의미 없구나 그거를 재학생들보다 재수생들이 특히 더 뼈저리게 알고 있어 요것 좀 생각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쌤이 뭐라 그랬어 기본의 7 킬러의 3 이렇게 배치해서 공부하라 그랬잖아 어쨌든 기본을 조금 더 많이 봐야 되겠다 개념을 조금 더 많이 읽어 봐야 되겠다 지금 시즌에 애들 막 킬러 덤벼들고 막 실전이라고 모의고사 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나 기본을 놓고 가면 안 되겠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요 경향에서는 요 얘기 좀 한번 해보자 3단원 같은 경우 요것도 그냥 쓸까? 요건 3단원이야 3단원에서는 사실 요게 아직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었어 뭐가 있냐면 자극전달 그럼 이제 자극전달에서 여러분 총시간이 똑같을 때 여러 관측 지점이라고 하는 게 예전 트렌드고 그게 변화돼서 최근에는 동일한 관측 지점 혹은 여러 관측 지점이야 거기다가 플러스 여러 관측 시점 이라고 해서 나왔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전달 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킬러가 안 나왔단 말이야 요게 최근 트렌드가 아직 살짝 안 보였고 완전 얘도 완전 기본 패턴으로 나왔거든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올지 그건 잘 몰라 구평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근수축이라든지 항상성이라든지 방어탐구 있죠 항원항체 반응에 대한 얘기 혈액형에 대한 얘기 있지 응집 반응과 수치 계산 이런 준킬러 문제들도 준킬러라고 하면 이제 좀 계산이 들어간다거나 표가 좀 복잡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 해서 얘도 살짝 구평으로 미뤄지긴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육평에서 어떤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육평 이전 단계에 있는 경향성을 따라서 그대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확인은 언제 가능하다 9월 때쯤 되면 구평 시험 볼 때 한 번 더 평가원에서 나오는 가이드를 우리가 눈여겨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은 이게 안 나왔잖아 이때까지 기다리지가 아니라 안 나왔어 이때 가서 확인할 건데 우리는 이 앞에 최근 경향에 맞는 내용들대로 그럼 준비하면 되는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극 전달이야 그러면 여러 관측 시점 요게 이제 끝에 최근에 나와 있는 트렌드니까 요거 물론 앞에 거 다 알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요렇게 근수축 그러면 이제 근수축시 길이 변화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분수 형태 이런 것들 요게 이제 트렌드니까 항상성 그러면 이제 항상성은 호르몬과 신경에 의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 방어작용 이라고 하면 항원항체 반응 탐구 내용이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혈액형 같은 경우는 수치계산 조금 옛날 거고 어쨌든 수치계산 알고 있어야 되고 응집 반응 그 응집 반응에다가 RH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집어넣으면 조금 더 최근 트렌드에 맞겠다 그게 이제 이 전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6평 때 무언가가 나오면 어? 이렇게 트렌드가 됐어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직 어떤 메시지가 없어서 그냥 9평까지 잠깐 다시 그거를 그대로 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됐죠? 오케이 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유전이야 유전 요게 유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은 다 공부해라 라는 메시지잖아 봐라? 여러분 이게 개정교과가 됐을 때 쌤 그 질의응답 게시판에 지금 그 친구가 삭제를 안 했으면 있겠지 그리고 쌤의 캐스터도 항상 있었고 내 해설마다 항상 있었고 쌤이 뭐라 그랬었냐면 야 유전을 쌤 현장강에 들어온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연관 안 한다 그랬어요 연관은 빠졌대요 그래서 연관 아예 쳐다도 안 봤다는 거야 그러면 묶어있는 거 자체는 아예 풀지도 않았어 하나도 막 그런 친구도 있었다 쌤이 1년 전 개정교과서 처음 나오고 연관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을 때도 내가 뭐라고 캐스트 찍고 뭐라고 해석 강의하고 뭐라고 수업을 했었냐면 이것도 이제 입이 아프지 야 유전에서 교과에서 염색체는 46개인데 유전계는 2만개가 넘으니까 유전자는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전 연관관계라면 그냥 유전자형과 표현형 혹은 이제 비율 이런 걸 주고 나서 연관이냐 독립이냐 찾아봐 이렇게 내겠지 그지? 그렇게 됐던 게 기존 기존 있었던 교과라면 개정에서는 그런 형태를 하지는 않겠으나 조건으로 주거나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 하면 세 쌍이야 AABDD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에 존재한다 뭐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두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묶여 있어야 되겠지 그런 식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가 있는데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 비율 이런 거 그러면 생식세포 비율이 독립되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비율이야 그럼 묶어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조건들로 뭔가 묶어주는 게 있을 거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했었는데 평가원 시험을 계속 안 봤어가지고 쌤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지 근데 4월 달에도 나오고 6월 달에도 나오고 이런 조건을 다 주잖아요 그치? 그냥 쌤은 이렇게 예상했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상에 묶어 이렇게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센 조건이 나왔지 뭐였냐면 여러분 단일인자랑 다인자를 묶었어 이렇게 이런 것도 줬잖아 그러면 이게 2019학년도 9월 평가 때 처음 나온 문제인 거거든요 대신 그때는 지금은 수컷이 이렇게 있고 암컷이 이렇게 있으면 형태를 다 줬고요 2019학년도 9월 달 때는 얘를 주고 얘는 뭐게 이렇게 냈었던 거고 근데 이게 되게 과했었다? 너무 심했었던 문제야 막 되게 오래 걸리고 다 해봐야 되고 이랬었던 문제인데 그거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형태까지 줬어 그죠? 단일인자와 다인자가 묶여서 나오는 형태까지 줬다는 얘기는 유전에서는 여러분 다바라라는 얘기야 다바라 여러분이 그동안 물론 여러분 멘델 이거 말고 멘델이라 함은 뭐 9331 뭐 3001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조건으로 뭔가 이렇게 있다면 그렇게 묶여있는 거는 다 풀어봐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가계도에서 뭐 7번에 지금 7번이냐? 우리 그 16번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7번 그리고 X 이렇게 7번에 두 개를 묶어놨잖아 그치요? 이렇게 제시해주면 이건 그냥 연관 문제가 아니라 가계도 문제인 거지 그치? 어 근데 그런 문제조차도 묶여있는 건 하지 말랬어 묶여있는 건 안 나온대 안 해 막 이랬었던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묶여있는 거를 제시해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계도의 형태대로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건 가계도 문제지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묶여있는 걸 할 수 있는 거 플러스 이게 쉽게 느껴지려면 어떻게 찾는지도 한두 번은 한 번은 경험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깊이 고민을 해보면 묶여있게 딱 나오는 순간 되게 쉽게 쭉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얘기 또 하나는 봐봐 저 16번이 비분리 문제죠 여기다 좀 쓰자 어 요 유전 문제 요거 이렇게 갖고 갈게 어 어떤 게 있냐면 비분리 문제를 단순 비분리 뭐 수의상 이렇게 주지도 않았어 그죠? DNA 상대값 이렇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비분리 문제를 어 전자 이것도 아니야 뭔가 그냥 돌연변이가 생겨서 변했대 자료해석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어 문제의 맥락을 읽어보고 비분리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야 풀 수 있게끔 나온 거야 그러면 이것도 지금 원래 없었던 패턴인 거 아니니 그죠? 그전엔 어떤 게 나왔습니까? 염색체 종류화수에서 이제 1분열 비분리냐 2분열 비분리 비분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DNA 상대량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가계도에다가 어떤 아이가 클라임 패터 혹은 정상이야 누구게 이런 문제 가계도 비분리가 있었고 그 다음은 다인자 비분리가 있었지 그지? 근데 얘는 어 그 다음에 나왔었던 다인자 비분리 그 다음에 가계도에서 수의상과 결실 수의상과 중복 이렇게 구조 이상을 갖추는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싹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당연히 할 수 있고 이게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응용해서 자료도 분석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볼 수 있으려면 앞에 게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 자료에 어떤 게 있는지 분석하는 능력을 조금 키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자 사람의 유전에서 여러분 사람의 유전 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 어 복대립이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자꾸 어렵게 나오죠 왜냐하면 맨대립 빠졌어 그러면 어렵게 내려면 사람의 유전하고 뭐 유전자 염색체 이상밖에 없는데 사람의 유전의 가계도 가계도만 너무 계속 내기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복대립을 내야 되거든 그러나 복대립 하나 가계도 하나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복대립과 가계도를 합쳐서 가계도 안에 복대립을 집어넣는 패턴으로 갔었던 거지 해서 이런 게 조금 더 최근에 맞는 주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번 6평에서 여러분한테 제시해 주고 싶었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오케이 해서 시험을 보고 나서 점수가 어때요? 문제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이거보다도 이 경향이 어떻게 돼 있는 거고 내가 그동안 유형을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킬러와 유형을 우리 정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가고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 이 경향을 살짝 틀었다 아니면 이 경향이 그대로 유지됐다 아니면 그걸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식의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유저는 조금 얘기들이 많았고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우리 그동안 하던 대로 그냥 쭉 가고 구평 때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 총평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야바친다로 또 한 끝으로 마지막으로 약간 이런 건데 문제수 저것도 잘 봐야 돼 문제수대로 약간 난도가 느껴질 거니까 문제 배치에 따라서도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어? 이게 갑자기 왜 나왔지? 너무 빠르게 어려운 게 느껴지면 벌써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난도 조절이 된단 말이야 문제수도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는 됐고 기본 패턴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킬러 문제들도 좀 풀어봐야 되고 이런 것들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항상 열심히 하자지 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할 테니까 쌤이 피드백을 해준 내용들대로 여러분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자기의 느낌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잘 세워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미나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